조용근 240 270 오른쪽은 55 왼쪽은 50 돌멩이입니다 뚠뚠이 뚠뚠대장 뚜 다람쥐 자라 거북이 박원장 사이다 보컬 영화 보기랑 혼자 걸어다니기 혼자 드라마랑 예능 보기 운동 쇼핑 레셔널 지오그래픽 동물 영상 보는 거 좋아합니다 뷰티 유튜버 보기 뮤지컬 연기 보기 춤입니다 맛있게 먹기 랩입니다 감미로운 노래 부르기 그래 나 바라봐주던 순간 내 마주치며 미소짓던 순간 네 노래할 때 감정 표현하기랑 뮤지컬입니다 비트를 찍습니다 이가리로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박또박하게 대화도 가능할 정도라고 콧바람이 좀 센 거 입을 벌리고 잡니다 조용히 그냥 곤히 잡니다 봐봐 제가 걸음이 좀 느려가지고 야 같이 가 어 말끝이 조금 흐립니다 없습니다 초밥 당근 빼고 다 좋아해요 회 좋아합니다 고기랑 회, 초밥 고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없습니다 당근이요 오이 홍이랑 가진 멍게, 해삼, 개불 포도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메론입니다 수박입니다 오렌지, 한라봉 없습니다 사과 안 좋아해요 없습니다 자두입니다 없습니다 착한 사람?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밝은 사람? 잘 웃고 저랑 성격 잘 맞는 성향 상관없이 친해지는 건 좋습니다 나쁜 사람? 저 좀 근데 답답한 거 조금 싫어하고요 소심한 거도 과한 사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사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진영이요 조용근 조용근? 저희 멤버들 디원스? 오늘 좀 잘생겼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살 빠졌네 오늘따라 눈이 커보이네 야식 먹을래? 얼굴 많이 부었네 시간이 안 돼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살 빼라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작니? 오늘따라 팔자주름이 깊었다 팬분들? 가족이요 가족분들 팬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 회사 식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멤버들 그리고 디원스의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던 팬분들입니다 볼 왕 스타 농부 소리꾼 이어폰입니다 카드지갑 기름종이랑 거울 충전기 파우치 다가간다 신경을 안 쓰는 척합니다 표현하기 쳐다봐요 눈을 잘 못 맞추지만 잘 웃습니다 딱 이렇게 아 아 네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 생각을 오늘도 잘해줬고 사랑한다 오늘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고생해 진영아 오늘도 수고 많았고 고생했고 사랑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잘 버티고 있구나 화이팅 노래 항상 잘하는구나 조금만 용기를 내서 근사하게 데뷔 무대를 맞추자 디온스 화이팅 김밥 현미밥 수저 진짜 영앤 핸섬한 아이들이 옵니다 기대해주세요 후우! 정말로 유아하게 생기고 준수하게 생겼구나 바우담 우담아 담담해지자 디온스 멤버들 사랑하고요 가족분들도 사랑하고 저희 가족 스태프분들 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저희 디온스만의 매력 뿜뿜하고 오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디온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쇼의 grace 고소 화이팅